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집 근처에도 갖가지 맛있는 토핑들을 내 마음대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라면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다양하게 맛있는 토핑들을 잔뜩 넣어서 한번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볼까요? 저는 안성탕으로 빠질 수 없지 찐라면 처음에 열라면은 콩나물이랑 파마리 청양고추 소금김치도 있네 맛있는 옛날 김밥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라면 소금 얹어넣고 이번엔 토핑들 파랑 콩나물이랑 청양고추 맛있겠다 안되겠어요 여러분 김밥 먼저 하나 집어먹고 가겠습니다 라면 매운 라면 넣을게요 하얀어 으음 으음 옆에 캐릭터가 절 쳐다보고 있는 것 같네요 같이 먹는 느낌 으음 빨리 맘에 먹고 싶다 여기는 요 볶음김치도 있는데 묶음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에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에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김치 음 볶음김치 너무 맛있어 열라면은 맛있게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와 와 와 이렇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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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와 콩나물 넣으니까 엄청 시원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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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김치 정말 맛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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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으음 우유 역시 갓뜨린 라면이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라면을 넣는다. 이렇게 라면을 넣는다. 이렇게 라면을 넣는다. 다음에 뭐 먹을까요? 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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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만두랑 치즈랑 계란을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도 넣고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 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이 너무 맛있어 김밥이 너무 맛있어 김밥 한 줄 더 이상하게 집에서 끓여 먹는 거랑 김밥이 달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은 저는 그냥 치즈 요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풀지 않고 이렇게 끓이도록 할게요 치즈 딱 녹여주기 맛있죠? 오 맛있겠다 치즈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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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두 뭐야? 너무 맛있는데? 계란 반숙이 너무 잘 익었어요 치즈 넣으니까 국물이 너무 고소합니다 이거라도 한 번씩 할게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익힌다 남은 냄새가 따로 돼지 처음 가는 중에 집게 안 닿았다 이게 잘 지내신데 그럴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스테이크가 너무 다 주잖아요 계란 계란 만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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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참깨라면을 계란을 풀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볶음김치랑 파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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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와, 완전 해장맨다. 김밥 필수입니다. 와, 국물이 미쳤다. 국물이 진짜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와, 여기에 볶음김치가 진짜 신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에 볶음김치가 진짜 신의 함수인 것 같아요. 와, 여기에 볶음김치가 진짜 신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짜파게티 짜파게티 토핑은 뭐로 할까요? 짜파게티는 정말 심플하게 짜치! 짜파게티 대치즈 한 장! 여러분 제가 안성탕면이랑 사리공탕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도 신라면이랑 나가사키 짬뽕라면이 있더라고요 신나가사키 짬뽕도 많이 조합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조합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 치즈 치즈 맛있겠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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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빅붕 김치 안 정말 넣을래요. 김치 깍 싸서 아, 계란을 먹기 신라가사키 짬뽕라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그냥 다 때려 넣겠습니다. 아 면 이거 뭐야? 국물 진짜 맛있다. 이게 얼큰한데 진하다 해야 되나? 얼큰한데 구수한 맛도 나고 약간 부대찌개 느낌이에요. 오 맛있다. 오 스팸 너무 맛있다. 와 콩나물에 아삭아삭한 식감도 너무 맛있어. 와 콩나물에 아삭아삭한 식감도 너무 맛있어. 이 어묵에서 또 육수가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다. 예, arms energía, 아주 맛있다. 어째 Bomb 아 햄이 너무 맛있다 햄이 너무 맛있다